봄투데이 해비치 제품을 소개해드릴건데요 해비치에는 주문장을 함께 넣어드리는데요 주문하신 날짜와 출고 날짜 고객님의 상황과 주문사항을 손소로 기입해서 드리고 있고요 해비치의 아이폰5 이테디 알파 베지탑을 청양가죽 파우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제품 품질 보증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있고요 제품을 열어보시면요 하얀색 천에 쌓여져 있는데요 색상은 카멜 색상이고요 제품의 안쪽에 보시면 이테리아 베지터블 가족협회 인증서가 첨부가 되어있고요 핸드폰 수납공간은 파우치 형식으로 되어있는데요 핸드폰을 앞으로 수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랫부분에 스피커 구멍이 있어서 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게 제약이 되어있습니다 옆쪽에는 카드 수납공간이 총 3곳이 있는데요 카드를 수납해주시면 되고요 지폐 수납공간도 있어서 지폐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안감은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케이스 자체는 실용도보다는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을 살린 케이스인데요 핸드폰을 수납하실 수 있게 제작이 되어있는 거고요 겉감은 이타페 알파의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해서 가죽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가죽의 결이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정 수량만 제작되는 수제 케이스고요 두께 약 1.8mm 가죽 두께를 그대로 살려서 제품 보호가 탁월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이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